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 이에 박 부장검사는 SNS에 해임 처분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는 글을 올려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. 그는 SNS에서 저는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보신과 명리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회절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박 부장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. 박 부장 검사는 법무부에서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지난달 6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. 최근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며 비판 발언을 했다는 등 이유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해임했고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